지금 리포 액트에서 또 단독 보도를 한 내용 소개해드릴 텐데 대장동에 하나은행과 최순실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기사가 또 주목받아야 될 이유는 그럼 하나은행의 김정태라고 하는 회장은 왜 최순실에게 줄을 대게 됐는가 이 사유를 밝혀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재밌죠. 뭔지 모르죠, 너도. 설명을 해주신다며 형님이. 내가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내가 못할 줄 알았지. 할 수도 있어. 어쨌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건 걸린 겁니다. 이게 리포 액트 기사에 의하면 2013년에 이때가 박근혜 정권 초기잖아요. 그렇죠. 13년 2월, 25일쯤에 취임하니까 통상은. 그때 당시에 김정태 회장의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고 해요. 뭐든지 애새끼가 문제예요. 그렇죠. 곽창도부터 해서 장제원이 똥, 홍정욱이 딸, 마약왕, 엄주왕.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곽창도 아들이 사회보고 홍정욱 딸하고 너 장제원 아들하고 결혼하고 마약왕, 엄주왕하고 계판 찍고 땅 투기왕하고 신났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안에 끌려간대요. 그래서 공안에 끌려가 있는 이 아들 김 씨를. 그렇죠. 김정태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해야지. 그래서 곽창도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줄을 댔다. 그게 1차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김정태의 아들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쯤 되겠죠. 그런 걸 했다는 건데 그러면 김정태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그리고 돈을 갖고 뭐가 있고 있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과의 관계 그리고 친박의 실세라고 했던 민정수석인 곽창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SK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구냐고 지금 얘기해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곽상도 전 의원 아니 지금도 의원이긴 하죠. 이 사람이. 의원 사퇴를 했는데 아직 사퇴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겠죠. 그런데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까지 했던 91년도 소위 공항정국 그걸 만들었던 노태우 정권. 그때 악질 공항 주인검사였던 곽상도라는 사람이 쉽게 국회의원 뺐지 롤 이유가 없거든요. 그만큼 빈치에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자신이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해서 무언가를 빼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 커넥션 관계에서 대장동을 엮여 들면서 아까 검찰에 대신 김웅도 그렇게 손준성한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 대가를 아들 통해서 50억 받았다. 이게 지금 다 유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곽상도가 어떤 인간입니까? 정말 정말 잔인한 인간이거든요. 살아있는 역사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김원봉 의사 얘기 많이 해서 할 때 나오는 노덕술 악질 고등학교 행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21세기판 노덕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곽상도가 의외로 아주 순순히 사퇴까지 국회 말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퇴는 처리가 아직 안 됐지만 사퇴를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뭔가 이거야.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도 있었죠. 실제로 최순실로 가는 길에는 늘 곽상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볼트노트 결합하는데 핵심적인 어떤 구리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심부름꾼 하면서. 그래서 이 곽상도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 또 뭐가 불어난다. 최순실과의 라인들이 다 드러나고.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에 숨겨둔 재산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마찬가지죠. 김웅 같은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 고발 사주나 이게 드러나서. 맨 위에 라인. 윤석열. 윤석열. 위험하잖아. 그렇죠. 지금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른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최순실. 네. 이거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곽상도도 김웅처럼 빨리 꼬리자리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퇴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억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0억이 50원이 되는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게 생겼잖아. 그 50원도 못 받았냐고 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이제 뭐 일단은 그게 잡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돈으로 뽑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갖고 또 처분 취소해달라고 또 소송하고 얘는 지금 이 50억 빨리 챙겨가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도망갈 생각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 리포엑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아주 오목조목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의 김정태가 얼마나 최순실한테 혜택을 베풀었는지는 또 2017년에 또 하나가 나와요. 서로가 얼마나 결탁돼 있고 보험관계인가 이게 있잖아요.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회의 동생이라고 정민이라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좀 부실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이 쉽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 회사에게 2017년에 하나은행이 2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줘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권력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20억이라는 이 돈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하나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이 47억. 그런데 그 47억의 절반 정도가 일로 또 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거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정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정윤회 쪽으로 돈 20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억을 못 받습니다. 8억을 떼어요. 대출이 돼? 8억을 왜 떼요? 은행이 8억을 떼요. 어떻게 해? 떼이고 싶었겠죠. 어? 떼어도 될 관계였죠. 떼어도 될 관계.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출이 일어난 시점을 보니까 2015년 7월 15일에서부터 2016년 7월 15일인데 왜 2015년이라는 얘기를 굳이 들이느냐. 2015년에 대거 이런 짓들을 벌입니다. 왜 그랬을까? 퇴임후를 걱정했죠. 원래 박근혜 정부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영나무대학교. 네. 그럼 이제 박정희가 퇴임 후에 하려다가 빵야 빵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도 거기 돌려고 했다가 빵야 빵야. 그거는 빵으로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빵야 빵야 엔딩하시고. 다 그 학교로 오고 싶어 했거든요. 맞아요. 활주로 깔고. 결국 모두 왔잖아요. 세팅하다가 2016년 말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조금 퇴진으로 가버렸으니까. 탄핵되고 감옥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퇴임 후의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2015년 어림서부터. 먹디할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LCT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LCT 가능성. LCT는 1조잖아요. 1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돈들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편의를 봐주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분 최순실 씨한테 상납이 될 수 있게끔 라인들을 갖다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발동한 라인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 지금 노콘 뉴스가 오늘 특정 보도한 건 있잖아요. 어떤 것도 나오냐면 화천대유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지점. 그 지점이 2017년이에요. 그 2017년에 갑자기 난데없이 페이퍼 컴퍼니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략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를 화천대유가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2019년에 사라져. 그런데 이 돈이 조세 횟비처에서 왔다. 델라웨어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조세 횟비처.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노콘 뉴스에 나와요. 이걸 이재명이 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B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4조 5천억짜리 우물 같은 경우 발견하시고 이렇게 사가지고 엔딩되시고 완전 개털되셨지만 자기들은 이걸 돌리는 방법을 많이 해봤잖아요. 현대건설 회사도 부실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현대 자체를 그냥 그들도 많이 내시고 경영성과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허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대권을 잡았잖아요. 전형적인 대표적인 좋게 말해 사업까지만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감옥 갔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박근혜가 그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이 세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실무 역할은 곽상도가 하는 거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과정에서 김정태라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중국에서도 아주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범죄 그래서 추방당할 위기였어요. 거기는 그 동네에서 원래 그렇게 잡히면 작살나요. 그런데 외국이니까 추방 정도지. 그걸 이제 구제해주고 그다음에 정윤해 쪽으로 동생한테로 20억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최순실 활동 자금이 되던 최순실한테 보호는 해야 이렇게 기계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자들이 이렇게 세팅된 그림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김성수 평론가가 말을 했죠. 이건 또 왜 나한테 얘기해. 미안해요. 아니 김웅 얘기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돼. 기억이 잘 안 돼.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영화 출연해야 돼. 유동규도 처음에 잡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도 9월 24일날 언론에 잡히기 직전에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대형금융사가 왜 화천대유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 두 개가 문제다. 가장 핵심이 화천대유라고 한다면 왜 금융사가 화천대유하고 그런 협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는지 보면 될 것이다.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가 돈을 먹어가면서 그쪽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는 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그쪽에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받았다고 나오지만 그 보고를 받고 그쪽의 지분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얼마를 벌었고 이걸 다 세세하게 알았다. 이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기관과 화천대유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걸 수사를 안 해. 수사를 안 하니까 솔직히 처음에 하나은행 데려갔었어요. 그것도 실무자인 일개 부장 데려갔었어. 부장이 뭐. 뭐랍니까? 뭐라겠어. 권한이 없는데. 가서 부장이 그랬대요. 저희는 그냥 화천대유가 가장 확실하게 일들을 갖다 하고 32%나 땅을 갖고 있어서 화천대유랑 한 거예요.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니네들 안에서도 대장동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반대가 있었다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마시키고 들어갔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진권 소장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죠. 고발하고. 우리 이제 고발 전문가. 뉴이처에서 어제 이걸 특별히 한 꼭지를 아주 제대로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받아야 하는 건 하나은행 김정태다. 고발 뉴스는 이상호. 고발 전문가는 안진권. 그렇게 기억했어요. 또 고발해가지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버렸군요. 우리가 또 이게 제보를 받았어요. 안진권 소장이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2016년 10월 때 도시개발 사업의 실제 계획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본 그런 보고서예요. 보고서예요. 보고서. 이 보고서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는 게 그때 당시에 사업이익을 얼마로 받느냐. 3,583억. 이 3,583억에서 50%를 얻을 때 줘야 돼요. 도시개발공사를 떼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얼마? 1,800억. 그렇죠. 그 정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1,700억에서 1,800억 사이가 남는 걸로 얘네들은 그때 이미 작성을 했다는 게 증거자료가 여기 있어요. 1,800억 정도를 받겠다고 된 거야. 그런데 1,800억에서도 우리가 어리둥절한 게 금융이자 47억만 챙긴다고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43%니까 1,800억 중에서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70% 이상 80% 정도를 갖고 있는 하나은행이 그냥 47억만 챙기겠다고 했다는 거야. 이자만.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은행이네. 그런 은행이 잘 없는데. 그럼요.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는데 서민들한테. 하나은행, 김정태. 김정태는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부당하게 인사도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자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태가 불기소되는 그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부실대출 사건을 털었습니다. 8억 원 떼어먹힌 거. 그런데 그것도 부실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결론을 내줬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딴 거 다 빼놓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돌려주세요. 다른 많은 대장동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할 때 이 장면 하나만 짤로 돌려주십시오. 대장동 집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50%, 하나은행 컨소시엄 43%,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7%예요. 그런데 수익 배당은 어떻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03억. 이후에 8억이 추가돼서 기부채납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져갔죠. 그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32억 가져갔어요. 화천대유는 4,041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7%가 4,041억이 절반을 가져가 버려요. 누가 범죄자입니까? 어디를 파야 될까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5,511억이라 칩시다. 뭐 천안 빼고. 5,500억가량은 이재명 캠프로 갔습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 공적으로 다 드러나잖아. 남은 건 그러면 화천대유가 범인이다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은행은 32억밖에 안 받는 이렇게 세상에 유태인이 태어난 은행이 만들어진 이유로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는데 이런 정말 천사같은 은행이 왜 나왔을까?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은행이 베임이지. 베임이라면 이 은행이 베임이지. 이렇게 착한 은행 봤어요? 어? 거기도 뒤에 배경사진도 웃기네. 달러가 넘치네. 100달러야 100달러! 4달러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하나은행 김정태라는 사람이 최순실 관계와 정권의 핵심 라인 그거 관련해서 곽상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이건 진짜 베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또 최순실과 김정태의 관계도 끈끈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집에 누구를 모시고 있죠? 그 집에, 집이 아니라 자기 땅에. 땅에 그렇지. 자기 땅에. 김정태 땅이잖아. 아, 김정태 땅이 아니라 저기. 누구 땅이야? 미래저축은행의 김창경. 아, 김창경. 이 김창경은 또 다른 라인으로. 김창경 라인하고 제가 김정태 라인하고 성수대로 해서 만나요. 만났어요. 왜 그렇게 헷갈리셨냐면 곽상도 때문이야. 아, 헷갈려주셨어. 그러니까 둘 다 곽상도를 통해서 최순실한테 가는 거거든. 곽상도가 아니면 그 라인으로 갈 수가 없지. 김창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곽상도를 키웠어요. 라인을 만들려고. 자기가 만들려고. 육성군. 그렇죠. 스폰서를 하면서 키운 거야. 그래놓고 곽상도를 민정수석까지 안 치는 거죠. 안 치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안검사로는 알려졌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정수석까지 하기에는 박근혜하고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 우리가 보니까 6개월 동안 곽상도가 민정수석을 하면서 한 일이 뭔지 요즘에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추정이 되느냐. MB가 돈해 먹은 게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해 먹다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거를 민정수석을 하면 다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대장동이거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MB가 크게 다 들어먹고 나머지 거 없나. 없나 이러면서 막. 뒤진 거야. 하다가 대장동 그래도 좀 파이가 되네. 그렇죠. 그렇게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 통치가 최순실을 했다고 한다면 곽상도는 행랑아범이나 집사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 50억의 비밀.